덕분에 승민 씨를 도망 한일 두고 있어 어 왜 이래 왜 이래 얼굴에서 어떻게 다 묻힌다고?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시그니처! 내가 부줄게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어? 이야! 여름! 예, 뭐해! 사장님의 공평거리는 게요. 고기 연구소. 조만간 모 pumps. 드디어 previous video! 아,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요. 주문하고 있는 드디어가 쇼핑몰을 꼭 이렇게 업그레인지 알아요! 고춧가루 계속 1초 넘었어요. 이거 내장이야. 이거 내가 먹으면 더 나갈 땐 전에. 아닌가? 더 심해. 열심히 해야지 말아. 빨리 여기가 놔. 사유지니까 어젯밥도 있어. 이거 놀고 있는 거야? 아니 말고 그럼. 이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인생하잖아. 안 돼. 먹먹. 약간 체면 권을 걸까지라고? 응. 그러니까 반에다 어금니. 어금니 안 건드렸잖아. 이거 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지? 그 내 얘기 왔다 갔니? 나 지금 더 세게 왔다 갔는데. 이걸 과연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평화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응. 응. 싹 푼거죠? 이거랑 이거랑. 이게 뭐. 이거는. 올렸어. 이게. 봐봐. 이렇게 막. 이래. 내 톨렌즈를 이번에. 태국에 있을 때. 응. 처음에 막. 대박. 좋아. 아이씨. 배심해. 어떡해. 아. 맑았네. 파스타 등장. 짠. 고고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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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질 페스토. 음. 진짜 맛있다. 고고렉. 고고렉. 네. 고고렉. 고고렉. 오즈니스 마코네탕 아 뜨거 마코네탕 좀 이따 눌러서 한번 까스? 그냥 먹어 음! 고매 고매 고매! 때리는 것 같다. 주먹으로 어디로 가르쳐? 아, 이거? 썩 가르쳐. 근데 왜? 밥 안 먹었어. 너무 싫어해. 아, 뜨거워. 소금은 여기 약간 양으로 줄여. 얘들, 얘들. 여기는 얘들 한 번 찍고요. 50등을 벌게 빨리빨리 벌기가 좋다. 자, 이렇게 한다. 왜냐면 여기 잘 나와야 돼, 가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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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그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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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날 잡고 해봐. 나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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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비빔밥 보고. 흠, 진짜 많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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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반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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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주꾸미를 넣고. 당면도 넣고. 마요네즈. 날치알. 먹으면. 이번엔 치즈 포류. 너무 매워. 흠. 흠. 채원. pregunta. 먹기. 흠. 다. 푸. 근데 민트에 맞긴 맞아. 흠. 흠. против. 하늘. 하지만 혜리. 실패자들의 열정을 막지 못하지. 흠. 흠. 만약에? 뜨거워. 뜨거워. 좀 이따 먹어야지. 응 원래 그렇게 먹는데. 방금 먹네 할머니 비빔국수 손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미친 줄 알았어 진짜로. 먹고 싶어서? 야 압수. 건배. 야 먹어. 살이 대만치. 그래서 얘가 매운 그게 없다. 야 따줘. 겁나 스스로 있네. 음. 얘 앞에 있는 건가? 냄비가 엄청 쏠릴 수가 없지? 좋아. 국물에. 잡채서. 야 이거? 야 몸이 안 매워? 이게 훨씬 더 좋아. 지금. 야 이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매운 거 잘 먹는 거 봐. 사실 약간 당황하죠? 야. 얘 약간 당황할 줄 알지? 별 길게. Perez. 자. 여보세요. 아멘. Aí 할게 안 먹어요. 지금. 진짜 맛있다. 이야 맛있겠다 빨리 준비해 응 내가 챙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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